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어썸피스 신작 게임 도와줘 엔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요시! 어 뭐야 연구원인가? 아래 물음표 책은 뭐지? 행운을 빕니다 행운 네이클로버를 얻었구요 어 잠깐만 저기 위에 입구가 이거 같은데 여기를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이제 이 연구소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볼까? 엔지 이번에도 부탁해 해킹 스타트 겟업 엣업 어 무슨 일이야? 제안은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헥 생체 스캔 작동 중 그..그게 접근 용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으악 도망가자 엔지야 생체 스캔 작동 완료 목표 대상 조건에 90% 이상 일치 사..살려줘 저와 프로젝트 실행하고 뭐..뭐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으으으..이게 무슨 일이야 연구원반 정신이 드십니까? 무슨 폭발이 일어난거 같은데 디허브에서 방금 대두목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발생번호는 지하 5층 기밀 연구소로 추정됩니다 무슨 일인데? 스캔 실패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또 폭발인가?! 적대적 생명체 방지 적대적 생명체? 곧 출문합니다 3 2 1 어어 쥐가 나왔다 아 뭐야 아 겨우 쥐 쥐 근데 왜이렇게 커~! 아래쪽에 위치한 공구함에서 무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무기로 신속하게 접을 제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래쪽? 와 쥐 대왕 쥐다 어디서 많이 본 쥐 좀비고에서 봤던 것 같은 쥐다 오 내일건 닫기 여기 아래는 구급상자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자 엔즈 아 이런 식으로 잘하셨습니다 연구원반 어서 문이나 열어줘 다신 이 디어브에 오지 않을 테니까 현재 디어브는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었다고? 정비반 작업반장에게 있대요 접근 권한이 스캔 결과 관리자와 여러 생명체 그리고 AI들이 적대적 상태입니다 뭐 어째서? 아 폭발로 문제가 생겼대 각 방에 있는 적대적인 개체들을 제거하고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 됐어 그럼 우선 그 작업반장을 만나 지하 1층 관리 권한을 얻어야겠네 섹터가 이동 해제 권한은 AI NG에게 옮겨졌습니다 일단 그 경비반장을 찾으러 가보자고 검토를 빕니다 가자 어 근데 위에 총알이 탄수가 3개밖에 없는 거 보니까 3번 공격이 단가봐요 그죠? 남은 시간은 NG의 배터리 잔량 3분 안에 다 해치워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야 이 지방 지방 야 대왕쥐들 네 이놈들 이 대왕쥐 어 이건 뭐지? 아 에너지 이 에너지 같은 걸 모으면 이제 나중에 뭐 권을 강화시키거나 할 수 있겠군요 그죠? 오우 어 3방 쏘고 장전이에요 와 잠깐만 아 이 검정지 뭐야 이거 와 놀라지 않아 점점 강력해지는 기분 어썸 드링크 5초간 치명타 2속 증가 아 오우 얘 뭐야 얘 뭐야 뭐야 조심조심 아 이게 3초 3초씩 아 3초랜다 3탄씩 쏘고나고 장전하고 장전 시간이 길어가지고 잘 피해야겠네요 버퍼링 있으시면 한번 재접속해보시고요 자 여기도 드링크 하나 먹고 제일 큰 쥐다 제일 큰 쥐가 있다 그래도 이속은 좀 느리네 이속은 좀 느리니까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드링크 하나 먹고요 테이블 돌면서 돌면서 때리고 클리어 정비소 라운지 입구? 어 여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렉 걸렸어 계속 공격이 돼 우와 겨우 살아남았다 중립구역 도착 AI 엔진 및 무기의 전력이 충전됩니다 3분 안에 재충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엔진 및 무기가 작동을 멈춰 더 이상 진행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수가 그래도 여기 응급처치 키트가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었어 중립지역 및 D어브 중심부에서는 언제나 치료 키트와 장비 강화 시설이 존재합니다 아 언제든지 여기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나저나 그 관리자는 어디에 있지? 스킨 결과 정리반전은 지금으로부터 다섯 번째 섹터에 위치합니다 그렇게나 멀어? 오 냉각 모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좀 적들이 드나가 되나 보네요 아 이거다 이거다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무기 강화를 하는 거구만 행운하고 지금 냉각밖에 장착이 안되네 가보자 냉각 모듈 이거 좋다 쥐가 진짜 좀 느려지네요 지나가고 이거 뭐지? 오 사람인가? 로봇인가? 와와와와와 와 맞았어 얼마나 때려야 되는 거야 우와 얘네 왜 이렇게 탄이 멀리까지 나가죠? 방침할 수가 없네 쥐랑은 다르네 로봇이겠지? 빨리 도망가자 나가고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갑자기 급대실에서 오는구나 이 로봇들이 그치 그 위에 저격수 잡고 됐어 자 침착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침착하게 침착해 슈퍼하시면 강댑니다 슈퍼하지 마세요 안돼 가자 어? 저 자판기 자판기에서 드링크가 나올 것 같은데 오 아 저기 쟤가 공격하면 안되고 쟤가 공격해야지만 드링크가 나오는군요 그렇지 저격수는 잡아야 돼 저격수가 까다롭더라고 오 쟤 와줘 패시하면 테이블로 데리고 오고 어 어이구 조심 대쉬 잡고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와 야 너네 그만 날려라 탄 좀 그만 날려라 그렇지 비열하게 게임하기 숨고 야호 클리어 와 36초 남았었네 좀 조심 조심했어야겠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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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돼 아니 왜 왜 아무 말도 없이 바로 보스야 와 자판기 자판기 뒤에 숨으면 탄을 막을 수가 있구나 와 자판기 좋아 근데 나도 공격이 안되네 너 드링크 너 드링크 좀 뽑아봐 9초 남았다 9초 남았어 9초 남았다고 드링크 야 드링크 진작 주지 쟤는 드링크도 안주고 와 시간이 없어서 못 깨네 와 공격이다 공격 몰빵이다 간다 제발 폭탄 밤밤 밤밤 와 튀기는 거 진짜 무서워 와 좋아좋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드링크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1분 남았다 자판기 와 자판기 와 와 깼다 와 드디어 깼다 예호 가열모듈 아 이제 불이구나 그리고 에너지 요렇게 얻었습니다 그 정비반장이라는 녀석을 해치었으니까 이제 권한이 넘어왔지 어서 문을 열어줘 현재 위험상태 레드 4단계 D허브 개방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째서 닥터스네이크가 모종의 판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천됩니다 본 연구실에 첩단 기술을 적용한 각종 병리를 유출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나는 모르는 일이야 어서 날 내보내줘 와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된대 연구원반만이 유일합니다 아 오케이 현재 닥터스네이크는 지하 5층 본인의 연구실을 위치해 있습니다 5층? 거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각 지하층으로 가는 접근 권한은 각 층에 관리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AI 엔즈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적대적이네요 그럼 내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네? 결국 빨리 지하 5층에 도달해야 한다는 건가 가장 왼쪽 엘리베이터로 가면 된대요?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무슨? 그러면 지금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를 하고 가야겠네 볼트 그래 좀 탄이 여러 갈래로 나가야지 그치? 과열 이렇게 이렇게 장착하면 될 것 같고 로시님 두 번째 보스에서 빡종할 것 같은데 왜요 또? 뭐가 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 와 그렇지 이런 거지 아니 그래 아까 총 너무 구리지 않았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공격력이 조금 낮아 아니 업그레이드가 아 잠깐만 잠깐만 좀 안 돼가지고요 아이고 공격력이 좀 낮습니다 이런 자꾸 에너지 모아야겠는데 이거? 어 잠깐만 얘는 뭐야 독방구다 독방구 조심조심 안 돼 제발 그래도 이 불로 된 공격을 쓰니까 화염을 쓰니까 좀 밀리네요 뒤로 아까 총보다는 이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빨고 한번 해봐야겠어요 드링크 빨고 자 제발 안 그러면 저 저 독가스가 다 데미지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내 피가 닳겠지 안 돼 안 돼 가까이 다가온다 이런 아 제발 제발 오케이 와 뭐야 뭐지 이게? 에어펌프 에어펌프라는 걸 얻었고요 픽 역시 총 공격량 1 좋네 자 지금 제가 키보드에서 손을 뗐는데도 공격 지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키가 눌렸나보네 어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렇게 난 안 맞는 상태에서 구속에서 폭탄을 쏘면 폭탄을 쏘면 이렇게 애들 죽었고요 아 참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둘면서 빙글빙글 조심 와 와 한 대 맞았다 와 자 아래도 하나 더 아니 아니 맞으면 안 되지 비겁하게 싸운다니여 살아야지 목숨은 하나뿐이잖아 쟤네는 다수인데 수직 손잡이 야 오케이 그지 반동이 이제 감소된 게 있어야지 잠깐만 그러면 수직 손잡이 이건 있어야 돼 반동 반동 무조건 총이라면 그죠 그리고 가열 다 주고 지금은 가열을 다 준 다음에 에너지 다시 얻으면 볼트 갈게요 그렇게 해야지 뭐 으 하 온몸에서 독극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여기는 생화학 연구소입니다 생화학? 가름이 독성 물질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위험한 연구를 하고 있던 거야 오 신형 독성 물질을 개발했구나 방독면으로도 막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완벽하게 방독이 안 되는 독을 사용한다고? 컨트롤 빕니다 해독제나 준비해줘 애들을 빨리 잡아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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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거 뭐야 저 가운데 있는 친구는요 독을 와 독을 장판으로 까네 네모 장판 저거 조심해야겠는데 그지 애들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해 회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원퍼맨처럼 그냥 짱 세잖아 그러면 피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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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야지 빨리 죽이는 게 먼저지 이게 진정한 답이지 아야 좋아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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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사 쏘네 하나라도 없애자 그렇지 그냥 유바 공격력이 세야 해 이번에는 휴 그리고 우우오 조심 막 뚫고 오네요 아 선생님 안 돼 안 돼 뭐야 저기 위로 와야 돼 없애고 발판 피하고 와 구급약 다행이다 빨강은 노멀 노랑은 아머 파랑은 안드로이드 속성이라고요 아 우와 녹스 미치광이 과학자 아 얘 수상한데 와 이럴 줄 알았어 어 뭐야 뭐야 왠지 근처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정면에 있으면 저렇게 많네 독학스에 최대한 닿아서도 안 되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다 아 야 안 돼 안 돼 못 잡았어요 이번 건 못 잡아 내가 데미지가 많이 약하네 20초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잘하면 잡을 수도 잘하면 오 잡았다 잡았다 오 나이스 잡았다 잡았다 잠깐만 들어가도 돼 이거 물음표 봐야 되는데 이거 됐다 됐다 아 플러스크 공격력 35 부식 피해 부식 모듈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를 좀 해야겠지 요렇게 갑니다 부식 한번 써볼까 야 야 야 야 이거 끝났다 근데 사거리가 좀 아쉽네요 이거는 지하 2층 관리자가 부재중입니다 지하 3층 접근 권한이 해제됩니다 와 이번에는 정말 죽을 뻔했다 아직 다른 층들에서는 별 소식 없어? 계속해서 탈출 및 해킹을 시도 중입니다 해킹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cpu의 30% 이상을 보안 작업 중에 사용 중입니다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연구소장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건데 첨단 과학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아 국과 맘먹는 화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연구시설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다음은 화기 실험장이라고 하네요 접근 권한이제가 약 7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 이곳으로 으악 알겠어 알겠다고 컨트롤 풉니다 놀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기 클릭했을 때 상성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볼게요 노멀 아머에는 플러스 50이 되고 아 이렇게 나와있네 이번에 부식은 안드로이드에게는 마이너스 50%의 데미지 어 요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노랑몹이 나와서 화염 빼고 다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지하 3층으로 갑니다 새로운 총 한번 써봐야지 지하 3층 확인 실험장 오야 진상 역시 신상효과 좋아 킹킹킹킹 어 난 당하지도 않네 쟤는 뭐야? 오오오오 쟤 왜 이렇게 빨라 이중 엄청 빨라 쟤 쟤는 미리 좀 뿌려놔야겠다 야 맞아라 야 이거 근데 좀 포탄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쟤 너무 빨라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무섭네 버퍼 걸리시면 한번 제접 부탁드립니다 What? 어떻게 하는건데 onto? 얘네는 뭐 쉽죠 얘네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야비하게 죽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맞아라 맞아라 좋아 헐랄랄라 그렇지 피하고 하나 둘 셋 피하고 연속 데미지 좋아 쫓아와라 쫓아와라 헐랄랄랄라 좋았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가 잔뜩 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피했습니다 그렇지 이건 뭐지 레이저 포인트 레이저 포인트가 나와? 야 너네 뭐냐 너네 뭔데 너네 뭐해요 너네 뭐해요 대체 쟤네 뭐해요 방패같은걸 들고있는건가 오 중간지점이다 대용량 그렇지 야 이거 탄창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3탄으로 뭘하냐 그치 자 저 친구는 이따 만나고 그러면 부식모듈이 좀 약했구나 내가 이거부터 업그레이드 할걸 뭐했냐 바보네 바보야 다음 섹터부터는 신형화된 무기로 장비한 적들이 등장합니다 방금까지도 그렇게 강했는데 지금보다 더? 화요모드 사용을 중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 알았어 2층의 관리자 누구야 기계변기 수소연구원 기계변기라니 결함이 있대요 아 뭐야 결함사유 얘기도 안해줄거면 왜 얘기한거야 검토를 빕니다 야 쟤는 약올리는 것 같아 야 너 너로와 맞아 이거 여기서 맞춰야겠어 이거 아주 모니터에 닿지도 않아 이거 아이고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일단 와 일단 좀 숨어서 지켜보자 중첩 데미지 만들고 피하고 업적을 획득했습니다 치사한 저격수 저격수구나 내가 더 치사했는데 방금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와우 와 저격수 어 그치 여기는 안되지 원래 저격수는 뒤에 숨으면 이제 공격을 못하죠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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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뭔데 유도야? 유도미사일이야? 이거는 유도미사일은 야 유도미사일 오래간다 저거 얘네를 빨리 죽이는게 먼저야 유도미사일 유도미사일 어설틀기어 추가사격 나이스 이거 뭐 뱅글뱅글 돌면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얘네가 먼저인데 쟤네 그치 저 위에 있는 애들 얘네가 까다롭다고 저격수를 먼저 없애야돼 아 중첩 좋아 중첩 데미지 좋아 다잡고 나이스 보스일 것 같은데 와 보스다 어디까지 피할 수 있나 보자고 와 저거 맞으면 죽겠다 저거 맞으면 죽겠다 죽겠다 아 저때 아 저때 뭐해 뭐해 우와 우와 놓고 와 이렇게 장판 피하고 큰일났다 도도도도도도도 우와 장난 아닌데 일단 장판만 피해주면 되네요 오 따다다다다다 와 와 짱 무서워 와 야 어우 저거 미사일 진짜 그렇지 피했어 벽이 이제 없다 벽이 없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시간 어떡해 시간이 없어요 와 딜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이클럽 하나 찍고 2층은 불이 안 먹힌다 그랬어요 땅발총 벽 녹은거 봐 원래 이런 슈팅 게임은 적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적하고 멀리 떨어지면 더 짜증나요 이렇게 한 번씩 공격전에 피하고 어이구 벽 부숴버렸네 또 아 이 선생님 진짜 큰일났다 잘하면 못 깨겠는데 뭐야 뭐야 벽 없는데다 왜 저걸 또 쏴 저거 거의 다 깼거든요 근데 피가 얼마 안 남아서 어우 야 제발 너 죽나 나 죽나 오케이 지하 3층 클리어 완료 속성 공격 광화 로켓 런처 공격력 60짜리 얻었네요 공격 잠시만요 눈빛 문화 잠시만요 또